미야, 왜? 제이, 왜? 흔치 않은 투샷이야, 지금. 어떡해. 약간 제이가 미야한테 왜 이렇게 빠졌냐고 그러는 것 같아. 내가 군대에서 이런 풍경 많이 봤거든? 똑바로 안 하냐고 하는 것 같아. 봐봐, 지금 미야는 두꺼번에 있잖아. 제이가 뭐라고. 미야는 지금 딴청 피우려고 하잖아. 근데 안 되잖아. 뾱뾱 해가지고 안 되잖아. 지금 제이가 뒤로 돌아 시킨 거야. 제이. 미야가 관리할 애들이 없어. 애들 관리 안 하냐는 소리는 안 해도 돼. 요새 개판, 아니, 요새 하는 짓 보니까 새판이더라. 라고 욕할 순 있어. 애들 관리 안 하냐는 하면 안 돼. 미야가 막내잖아. 그치? 미야, 대답해야지. 알아들었으면 끄덕끄덕 해야지. 왜 고개를 돌려. 오랜만에 갈굽먹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? 기분 나쁜 티 내면 안 돼. 표정 관리해야 돼. 알고 있지, 미야? 제이도 너무 갈구지 말고. 알았어? 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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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음 흐어 흐어